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가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 최고 경영자들과 곧 다시 만날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%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9월 중순쯤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또 이동통신사의 소송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관 고시보다는 이동통신 3사의 합의 또는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어제 이동통신사들의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%에서 25%로 높이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수일 연기한 상태입니다.